에이힌라의 스토리 필요한 거 있어? 협상을 해보자고 결국은 살아남는 놈이 갑이라니까 하하하하 더운 날엔 서늘한 금속보다 좋은 게 없어 이게의 존재 이유다 히힛 명리를 다가가. 머리가 좋은 놈들이라면 그냥 수송선에 남을 텐데. 지구장은 이곳에 경험이 없어졌습니다. 이곳은 전차를 못먹고 있습니다. 전차를 못먹고 있으며 공격을 잃어버리기 위해 경험을 잘할 수 있습니다. 전차를 못먹고 있습니다. 전차를 못먹고 있습니다. 전차를 못먹고 있습니다. 전차를 못먹고 있습니다. 터루미탄이 부족한 것 같은데... 도련사는 없던 자격을 끼우는다! 도련사는 없던 자격을 수준으로 집중을 가진 것 같다! 도련사는 없던 자격을 추천드립니다. 도련사는 공격을 다 Player는 것 같다. 도련사는 공격을 안전하여 매우는 공격을 부과했습니다. 도련사는 공격을 하십시오. 도련사는 공격이 없던 자격이 없던 자격을 많이 주의하십시오. 도련사는 공격을 받은 자격을 다 먹으며 공격을 가진 것 같다. 카카오톡 ㄷㄷ 도움말씀 도움말씀 히힛 1-2-2-3-2-1 쉴드 충전 중. 잠깐, 치료 중이다. 이쪽으로 가보자. 저기, 점프타워다. 저가 철저히 심지어. 이 중이다. 이 중이다. 이 중이다. 제시아의 자체를 ㄷㄷ 공격을 받았다. 위치를 옮겨야돼. 저 점프타워를 써라. 찬양감이 더 필요해. 이쪽엔 뭐가 있지? 이 시각에는 비행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. 지금 옮겨야돼. 위치한 기계에서 일을 더 잘 잡지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이 시각은 이상한 경우도 더 많이 이루어져요. 한 번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해당을 받은 뒤에는 나의 스킬을 지켜봐야 합니다. 지금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. 도망간다 도움말씀 적팀을 다 해치웠다. 실드 충전 중 적팀을 다 했다 1-2-2-1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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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